생활형 괴담 어둠 속의 그것 컴퓨터를 하는 도중 갑자기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색바랜 파란, 색벽지가 발린 벽 한가운데 검은 색원형의 생물체가 당당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에서 쑥 자라난 두 개의 더듬이를 꿈틀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너무나도 놀라 반사적으로 위자에 앉은 채로 그 상태로 그것과 멀어지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혔다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5분일까 10분일까 체감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나는 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조심히 살금살금 일어났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열고 현관에 있을 퇴치 스프레이를 가지러 광 속으로 튀어나갔다 스프레이는 현관 찬장에 들어있었다 나는 급히 그것을 꺼내 엎은 사고에 관을 끼우고는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놈이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 선명하게 있었던 그 검은 원양은 사라져버렸다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을 닫고 나갔는데 놈이 사라져버렸다 찾아야 했다 찾아야만 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 아래에 널려있는 옷가지를 들췄다 놈은 없었다 컴퓨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1mm씩 옮겨가며 움직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없었다 액자 뒤에도 책장 뒤에도 서랍 아래에도 내가 예상한 그 모든 곳에서도 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눈앞에 직접 존재하는 것보다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이 더 공포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을 3시간을 찾았지만 놈은 없었다 나는 그날 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마루의 이불을 깔고 몸을 니인 채 눈꺼풀을 살며시 닫았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